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리 쭉 올라가도 돼 우리 그쪽으로 가는 건 방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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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가는 건 방향이야 우리 케냉어 하지만 방향이야 이번엔 방향이야 이 이고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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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결국은 다 사시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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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랑 고구마 도라지 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70년대 어마어마어마하게 커 찍을 수가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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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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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골 아담한 돌담길 함께 걸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떨어졌다.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당갑. 비올 것 같아.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돌담길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강아지 마을 깨 고추 고추가 빨갛게 잘 자랐어요